충남 전체 마을 중 32%가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충남 연구원 윤정미 박사는 기존 지방소멸 위험지수와 별도로 농촌마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마을 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, 도내 4,394개 행정리 가운데 1,408곳을 소멸위기마을로 분류했습니다. 이 기준에 따르면 고위기마을이 7.7%인 337개, 위기마을 24.4%인 1,071개로 집계됐고, 시군별 고위기, 위기마을 비중은 서천이 63.5%로 가장 높았고, 부여, 홍성, 예산 등의 순이었습니다. 한편 기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충남 농촌마을에 적용할 경우 약 91%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.